안녕하세요. 오늘은 부르고 축제를 보러 갑니다. 가시죠. This is Sparta! 대중교통 이용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. 꽉 차있어? 안 차있어. 뭐야 이거? 갑자기 주신 거 아니야? 이거 아니네. 이거 아니네. 이게 안 돼. 거기서 갑자기 튼터면서 막 죽는 거 아니야. 손을 잡지. 우리 사람들에 두 번씩 잡았다. 자아. 여기서부터 내려서 가? 야 이게 펜트 안 간다잖아. 안 간다고? 아 안 간다고. 아버님 어디 계셔? 아버님? 왜 이러는데? 그러니까 아버님 얼른 봐야지. 네. 아 됐어 됐어. 아버님 여기 계시잖아요. 여기서부터 걸어가야 돼 지금. 버스가 안 간대. 아 뽀뽀님. 버스가 안 간다고 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. 너희들은. 항상 이제 운동을 많이 안 한다고 그러니까. 운동을 많이 안 한다고 하니까. 운동을 쉬고 있어요. 네. 수고하시고. 응. 사장님이 하루에. 6월에. 영어로 하면. 예. 아. 6월. 너는. 6월. 아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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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포스탄 터지는 소리. 맞아요. 어. 그러네. 포스탄. 우리 애들 경사들한테 지금. 너무 우리만 가면 놓쳐서 안돼 좀 기다렸다 가야돼 앞에 갔을 수도 있잖아 보여? 보여? 아! 또 있다! 있어? 아! 있네 아! 왜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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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뛰었네. 갔어. 나 왔어. 인재하가 나 갔다 왔어. 응. 우와. 인재하가. 좋아. 아 인재. 이렇게 많아. 내려가야 돼 일로. 내려가? 어. 일로 내려가자. 안 보이지 않아? 응? 안 보이지 않아? 아니 내려가 내려가야 보이지. 이리 와. 빨리 가. 왜 이렇게. 이것은 얼마에? 야. 여기 차를 못 다니게 해. 불러가 안 되겠지? 응. 안 강세계에 있는 이유에. 좀 봐. 저게 바로 뒷꽃 그러니까 이거 모르겠네 어디로 갔는지 응? 안 보이지? 아버님은? 너무 들어가면 안 보여 아버님은? 아버님 오셔? 근데 끝난 거 아니야? 근데 끝난 거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너무 잘 지내셨어 안 돼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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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잘 쫓아와라 아버님 새롭odus 아버님 아버님 어르신들아 어르신들아 뜨거웠네 아 나 나갔어 뭐야 제일 가깝게 가야지 빵빵 터지고 재밌어 내려갈 수가 없네 여긴 아예 여긴 아예 그냥 덮었어 사람이 안보여 얘들아 안 돼 허리 아파져 안 돼 허리 아파져 안 돼 허리 아파져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보라진하다 아니 이거 8시 것만 보면 된다니까 왜 8시 정도나 8시서부터가 대한민국이야 8시서부터가 대한민국이야 오우 난 이렇게 오우 우리한테 오우 오우 갔다 오고 그게 아니잖아 나 안 갔어 아 아이고 가까이서 가야 재밌다니까 우리 다 기억해 근데 저한테 언니가 진짜 귀여운 거 같은데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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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여기까지 와야 돼 원래 원래 63빌딩까지 가야되는데 여기도 잘 볼거 같다 아빠 생각에 이야 멋있다 구독 아나운운 두드려팬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